하이한 아오자이 월남 아가씨 자전거 아가씨 김사깐 모자 쓰고 피코리가 한들한들 검은 머리 날리면서 야자수 그늘로 하이매 불 꺾어들고 누구를 기다리나 아짜 월남 아가씨 검은 아오자이 월남 아가씨 맨발의 아가씨 얼룩소 집을 찾고 매콤쾅이 찰싹 찰싹 치마자랑 날리면서 십자성 펄빛 아래 바나나 아름달아 누구를 기다리나 아짜 월남 아가씨 아짜 월남 아가씨 아